한국교회 봉사단과 청연제의 말씀그라피 선교회가 지진 피해를 겪은 일본 노토반도에 전할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한교봉은 19일 안양 청연제의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노토반도 재난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문화협력사업은 말씀그라피 전시회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연제의 회장 임동규 장로는 말씀그라피를 통해 은혜와 위로를 나누고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며 전시회 이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봉 김철훈 사무총장은 노토반도 내 지진 피해 교회를 우선적으로 돕고 현지 구호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 동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